수년간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외계인 납치 사건 중 하나는 베티와 반이해 사건입니다. 1961년 힐스 부부는 휴가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우주선에 실려가서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의 결과로 일축했지만 힐스 부부는 그들의 일생 동안 그들의 경험에 타당성을 유지했습니다. 베티와 반이해 납치 사건은 1961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뉴헨프셔에서 발생했습니다. 베티와 반이해는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물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겁에 질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운전하는 동안 시간을 놓쳤고 윙윙거리는 소리와 따끔거리는 느낌과 같은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선명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우주선에 실려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순간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힐스 부부는 납치 협의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존재의 신체적 모습, 우주선 내부 그리고 그들에게 수행된 의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범위한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종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납치 사건 중 하나로 인용됩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그것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힐즈의 이야기를 비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힐스의 이야기가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하는 이야기를 특징으로 하는 그들이 보고된 납치 전에 본 텔레비전 에피소드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베티와 바니힐 납치 사건은 외계인 납치 의혹의 역사에서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장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래비스 월튼 사건, 또 다른 잘 알려진 외계인 납치 사건은 트래비스 월튼의 경우입니다. 1975년 월튼은 애리조나에서 벌목공으로 일하고 있을 때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 물체에 접근했을 때 그는 빛에 맞았고 우주선의 탑승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5일 후에 정신을 잃고 혼란스러웠지만 신체적인 부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월튼은 그것이 진정한 경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트래비스 월튼 유괴 사건은 1975년 11월 5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래비스 월튼은 22살의 벌목군으로 그의 선원들과 함께 아파치 시트그리브스 구규림에서 일하다가 UFO를 만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월튼은 그 물체에 접근했고 그는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을 쏘았습니다. 그를 땅에서 들어올려 몇 비트 뒤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처음에는 현장에서 도망쳤으나 나중에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월튼을 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지만 월튼은 닷새 동안 실종됐습니다. 그는 결국 UFO에 의해 압치되어 우주선에 실려갔다고 주장하며 다시 나타났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존재들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월튼의 이야기는 광범위한 언론에 관심을 받았고 회의론과 매혹 모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에 하늘의 불꽃이라는 영화로 각색되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월튼이 이야기를 조작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약물 사용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승무원들의 계정에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 월튼 납치 사건은 가장 유명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외계인 납치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월튼은 수년간 자신의 이야기를 유지해왔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납치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월튼은 우주선에 실려가고 그가 외계인이라고 믿는 존재들에 의해 의학적인 절차를 받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텔레파시를 통해 그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고향 행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튼의 다른 팀원들은 처음에 ufo를 목격했고 월튼이 빛에 의해 땅에서 들어올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월튼의 실종의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그를 살해하고 ufo 납치 이야기를 은폐하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월튼은 수년간 자신의 이야기를 유지했고 수많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거쳤으며 그 모든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ufo와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트래비스 월튼 납치 사건이 거짓이거나 공번개나 방전과 같은 오해를 받는 자연현상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적인 설명을 빗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으며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외계인 납치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 사건입니다.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 사건은 외국인 납치 혐의에 대한 가장 기이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1957년 브라질의 농부인 빌라즈보어즈는 우주선에 실려가여서 외계인과 성적인 만남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메스꺼움과 허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했고 그의 피부에 이상한 구멍 자국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그의 이야기를 거짓이라고 일축한 반면 다른 일부는 그의 납치에 대한 증거로 물리적 증거를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 납치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잘 기록된 외국인 납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1957년 10월 16일 브라질에서 일어났고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라는 젊은 농부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그의 밭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를 향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밝고 붉은 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그것이 위에 회전하는 돔이 있는 크고 달걀 모양의 물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체는 보아스 근처에 떨어졌고 그는 자신이 이상한 외모를 가진 몇몇 인간형 동물들에 의해 탑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생물들의 키가 약 1,5미터이고 파란 눈을 가졌으며 밝은 갈색인 털이 없는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제외한 몸 전체를 덮는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여성 휴머노이드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받는 등 일련의 건강검진을 받은 방으로 끌려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마실 이상한 액체를 받았고 이것이 그를 아프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경험 후 보아스는 집으로 돌아왔고 메스건과 현기증을 포함한 일련의 신체 증상들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몸에 이상한 발진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아스의 납치에 대한 설명은 박사를 포함한 몇몇 저명한 UFO 연구원들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신체 증상을 검사하고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한 올라보 판츠 빌라스 보아스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잘 문서화된 외국인 납치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수많은 UFO 연구원들의 의해 연구되었고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건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 주장을 귓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보아스의 납치 경험은 그의 개정의 세부적이고 특이한 성격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른 많은 외계인 납치 사건들과 달리 보아스는 여성 휴머노이드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이것은 일부 연구자들이 외계인이 하이브리드 종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성적인 만남에 대한 생각이 브라질 민속에서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경험이 문화적인 믿음이나 민속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외에도 제크 벨리와 제이 앨런 하이넥을 포함한 몇몇 다른 저명한 UFO 연구원인 올라보 판치는 빌라즈 보아스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벨리는 보아스의 이야기가 전세계의 다른 납치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언급했고 하이넥은 UFO 목격에 대한 분류 체계에 이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수년 동안 빌라즈 보아스 사건은 수많은 책 다큐멘터리 그리고 기사의 주제가 되었고 그것은 UFO 애호화들과 회의론자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보아스의 경험이 외계 생명체의 증거라고 계속 믿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며 이 사건이 증거에 의해 잘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점과 상관없이 빌라스 보아스 납치 사건은 역사상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흥미를 끄는 외계인 납치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지구 너머의 생명체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문화적 매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 납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증거, 외계인 납치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납치된 사람들의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은 공상과학 소설의 영향과 암시의 힘과 같은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납북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외계인 납치의 지지자들은 이야기의 일관성과 목격자들의 신뢰성이 이러한 경험이 진실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인 납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지지자들과 회의론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면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외계인 납치의 현실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물리적 증거, 그리고 외계인의 행동과 일치하는 행동 패턴을 지적합니다. 외계인 납치를 지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일부는 신체 검사 장치, 이식, 그리고 잡종의 창조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베티와 바니, 킬의 납치 혐의는 실종시간 그들의 차에 있는 특이한 표시, 그리고 방사선 피폭과 일치하는 신체적 증상을 포함했습니다. 1975년 트래비스 월튼의 사건에는 UFO에 실려갔다는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다수의 목격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957년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의 사건은 특이한 성질을 가진 토양표본을 포함한 충돌의 물리적 증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지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납치 사건의 수가 순전히 그 현상에 어떤 진실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납치 경험이 의료 절차와 검사의 사용과 같은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반면에 회의론자들은 외계인 납치를 지지하는 증거는 대체로 일화적이고 과학적인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감히 눌린 환가 또는 거짓말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회의론자들은 또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게다가 회의론자들은 외계인 납치에 대한 생각이 문화적 믿음과 언론의 외계인 묘사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대중문화에서 그러한 묘사가 반현하기 때문에 특이한 경험을 외계와의 만남의 증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납치의 현실에 대한 논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귓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외계 생명체와 일치하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행동 패턴을 지적하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외계인 납치를 지지하는 증거가 대체로 일화적이고 과학적인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현상의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그 논쟁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외계인 납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증거를 더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지지자들과 회의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주장들 중 일부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외계인 납치 지지자들이 제기한 한 가지 주장은 시간을 놓친다는 개념입니다. 많은 유괴사건들은 목격자가 설명할 수 없는 기간들을 포함하며 일부는 그들이 그 기간 동안 UFO에 실려갔다고 주장하게 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실종된 시간이 심리적 외상이나 기억력의 상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실종된 오일이 오늘날까지 설명되지 않은 트래비스 홀튼의 경우와 같은 경우를 지적합니다. 외계인 납치의 존재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주장은 물리적 증거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격자들은 그들의 몸에 특이한 자국이나 흉터가 있다고 보고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외계인들이 수행한 의학적 검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흔적들 중 많은 것들이 피부 상태나 수술 흉터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많은 유괴사건들이 의학적 검사의 사용과 잡종의 창조와 같은 유사한 절차와 행동 패턴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자연적 또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일관된 현상에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패턴의 많은 부분이 문화적 믿음과 외계인에 대한 미디어 묘사에 기인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뇌가 대중문화에서 그러한 묘사가 만연하기 때문에 특이한 경험을 외계와의 만남의 증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궁극적으로 외국인 납치에 대한 논쟁은 양측 모두의 주장이 명확하게 입증되거나 반증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입니다. 일두 목격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외계인 납치에 찬성하는 증거가 대체로 일화적이고 과학적 엄격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현상의 현실은 계속적인 논쟁과 조사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티와 반이해 트래비스 월튼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의 사례는 가장 널리 연구되고 논의된 외계인 납치의 예중 하나입니다. 이 현상의 지지자들은 신체적 흔적 실종된 시간 납치 경험의 공통점을 포함한 다양한 증거를 지적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것들이 자연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많은 증거들이 자연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목격자들에 의해 제시된 일화들은 과학적인 엄격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인 납치의 존재에 대한 논쟁은 지지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양쪽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논쟁적인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그 현상이 문화적 믿음과 외계인에 대한 언론 묘사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외계인 납치에 대한 주제는 흥미롭고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